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생님입니다. 6월 평가원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 현강에서 쌤이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생명과 같은 탐구 과목은 여러 과목 중에 가장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과목이다. 그 이유는 바로 국수형의 모든 상처를 안고 한국사 시간에 잠시 치유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마지막 과탐 시간에 한 문제로 더 맞춰야지 라는 간절한 마음보다는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상태이든 체력적 정신적으로 고갈된 상태라고 그만큼 다른 과목도 다 그러하겠지만 평소에 꾸준하게 훈련을 한 친구들만이 실수 없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냐면 6월 평가원 보느라고 수고했지만 우리가 이게 진짜 시험이 아니라 모의고사이므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배울 점, 또 앞으로 내가 나갈 지향점을 고민해보는 게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꾸준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 더 얘기 안 할게.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 학습 상태의 점검, 학습 방향 설정, 출제 경향 파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이번 6평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 조금 부족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그리고 이번 6평에서 평가원 출제진들은 올해 수능에 무엇을 낼 수도 있다라고 미리 예고해 준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먼저 기본 문항은 이번에 14개 정도로 예상을 해. 샘이 보통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할 때 작년까지의 경향을 오면 기본 문항 16개, 어렵다운 핵심 문항이 4개였는데 이번에는 샘 간점이야. 기본 문항이 14개고 핵심 문항이 6개야. 그만큼 중킬러의 개수가 좀 늘었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체감 난이도는. 그래서 샘이 생각한 건 아직 6평이니까 수능장 가서의 이상적인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기본 문항 14개를 10분 미만에 해결할 수 있었느냐? 물론 실수 없이. 그리고 핵심 문항 6개를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자본계에서든 철철 개념에 킬로로직에 얘기할 때든 핵심 문항은 단순히 개념을 한다고 해서 문제의 풀이 시작점이 보이고 잘 풀리는 게 아니었잖아. 각각의 문제의 유형이 있었고 그 유형에 따른 문제풀의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유형 파악하고 유형별 문풀의 시작점을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였었던 건가? 라는 걸 잠시 후에 보여주는 주요 문항 위주로 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이 문제는 근육 문제야. 고3 학생들이라면 기출문제의 경험이 아직 많진 않지.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 살짝 놀란 친구도 있을 거야. 기존의 근육 문제는 다 모식도지. 근데 이번에는 실제 사진을 낸 거야. 하지만 본질을 보면 어둡다, 밝다, 즉 명대, 암대 이런 걸 제시해서 어렵지 않게 기억이 어두운 부분, A대, 암대라는 걸 잡고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계산이 복잡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니은이 아이대라는 걸 판단한 상태에서 가나 두 시점에 대하여 값의 변화, 델타를 갖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이 선지를 보면 계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또 깨달을 수가 있지. 개념적인 얘기인 거야. 두 번째, 막전위 문제. 막전위 문제도 이번에 복잡하게 내진 않았어. 여기서의 문제풀의 시작점은 뭘까? 막전위 문제는 결국 다양한 문제를 풀으면 우리가 깨달은 게 뭐야? 결국은 속도가 핵심이야. 속도가 결정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게임이 끝난 거지. 이 문제는 자극을 준 지점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과 시간에 따라 지점 1과 2도 결정을 해야 되고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이상이 발생한 거야. 속도도 결정을 해줘야 되고, 선지를 보면. 이때 막전위 문제에서는 초반에 경우의 수를 발생시킨 항목을 체크하고 문제의 힌트를 이용해 나는 문제풀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그리고 막전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이너스 70이나 마이너스 60 이런 거 말고 플라스 30부터 문제풀을 시작했다라면 큰 문제 없이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이번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인자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야.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뭐야? 부모 PQ를 알려주지 않았어. 자손에 대한 정보만 준 거지. 자손의 표현형이 최대 5가지,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 자손 중에 이러한 유전자형이 존재한다라는 걸 제시해 줬지. 그래서 이 문제를 정석적으로 다 검증하고 풀기는 시간적으로 여력이 안 됐을 거야. 표현형이 최대 5가지. 우리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 다인자 유전은 자손의 표현형이 정규분포, 정상분포로 좌우대칭이란 걸. 그쵸, 표현형 5가지에서 출발하는 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2연간 1독립이잖아, 이 문제는. 표현형 5가지가 나오는 방식은 B값이 좌우대칭일 때 1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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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는 1, 4, 6, 4, 1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손 중에 표현형의 확률이 8분의 3이 나올 수 있는 건 뭘까? 그러면 우리가 자주 나왔던 B값 중에 1, 4, 6, 4, 1 그걸 예상을 하고 거꾸로 문제를 풀면 굳이 이러한 조건들을 끼워 맞추지 않아도 답을 바로 갈 수 있었던 거란 얘기지. 그 다음에 15번 문제의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정보를 모두 주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결국 9조 이상의 결실과 수 이상 비분리를 섞었다라는 거잖아. 그랬을 때 내가 결실에 대한 사실 9조 이상은 기출 문제는 많지 않으니까 결실에 대한 경험치가 한두 번이라도 있었냐 철철 개념이나 자본계 킬로로적에서 우리가 중복이나 결실이나 전자라는 게 기출 문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기출에서 공부할 때 이 정도의 감은 있어야 한다? 끼워 맞추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고. 그랬을 때 시작 자체를 딱 봤을 때 어? TT 스타, 2형 접합인데 왜 지원기면 1, 1이 안 되지? 왜 2지? 아, 그럼 이거는 결실 때문에 더 많아질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비분리인가 보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결실 뭔가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해볼 수 있었는가 라는 걸 측정하는 문제였던 거지. 뭐 여유 있게 문제 풀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시간의 압박을 느끼며 살려면 새롭게 창의적인 생각을 시험장에 살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핵심 문항은 유형 정리를 하되 그때 샘과 같은 강사들이 알려준 풀이법을 숙지하되 그 풀이법을 단순히 암기해서는 안 되고 이해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반복적인 체화로 다양한 문제를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샘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개념이 끝나고 보통 3월, 4월, 5월, 6평 전까지 기출 문제를 공부하면서 열심히 풀이법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 어려운 핵심 문항의 경우에는. 근데 그 중간쯤에 일부 친구들은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밀어두거나 다시 개념하고 해야지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밀어둬서 나중에 해야지. 나중이라는 게 없어서 몸생활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6월이나 7월까지는 적어도 기출 문제와 그리고 기존의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한 풀이법에 대한 고민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 이상은 해봐야 돼. 강의를 이용하면 가장 시간적 효율성이 좋을 것이고 그래야만이 진짜 수능 등급과 직결되어 있는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의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란 얘기야.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6월달 한 달은 유전의 달로 생각하고 유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줘. 혹자는 유전은 개념은 필요 없고 풀이법만 적당히 알면 풀려. 그리고 문제 많이 풀면 돼.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야. 학생 입장에서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 기본 개념, 유전의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친구들은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아직도 고3의 대부분은 유전의 개념을 피상적으로만 알지 그걸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거든. 유전의 개념은 필요해. 왜? 모든 문제에서 유전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조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유전의 개념이 필요하거든. 문제를 일단 이해해야 풀이법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유전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6월달 한 달 동안은 유전을 공부하는 달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유전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 번 강의를 들어. 예전에 들었을 때랑 뭔가 보이는 게 다를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기출 문제부터 유전은 다시 한 번 풀어봐. 지겹게 풀어서도 다시 한 번 풀어봐. 좀 더 나은 풀이법으로 좀 더 직관적인 풀이법으로 이 문제를 읽고 답을 예상을 해보면서 풀어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16번 문제의 경우에는 유전자 유무표. 우리가 철철 개념의 킬로로직에서 시작을 하여 그리고 자분계에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던 유전자 유무표. 쌤이 예상했던 건 이미 기존의 기출의 유전자 유무표는 대류전자 두 쌍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 이 유형이 출제가 된다면 우리는 대류전자 세 쌍을 대비해야 될 것이다. 올해 6평에 유전자 유무표가 또다시 두 쌍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올해 수능에는 대류전자 세 쌍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야.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6구 평가원에서 제시한 유형은 반드시 섭렵하고 수능장 가야 돼. 나올 수 있다는 걸 예고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유전자 유무표를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더라? 가장 기본이 되는 풀이는 이거였어. 유전자 가짓수로 핵상을 파악하고 N을 이용해 대류전자 짝을 잡고 대류전자 짝을 잡은 다음에 상성 분포를 잡아 성배결정. 근데 좀 더 직관적 풀이를 하고 싶으려면 유전자 가짓수에서 수컷의 N, 암컷의 N N의 유전자 가짓수에 대한 요소로서 문제를 푸는 거지. 살짝만 얘기해보면 이건 다 한 개체 세포들이기 때문에 개체 유전자를 파악해봤을 때 이 개체는 ㄱ, ㄴ, ㄹ을 유전자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해. 그래서 적어도 2N이라면 유전자 세 가지는 있어야 돼. 근데 가나다를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N인 거지. 그리고 한 개체 N들에서 유전자 가짓수가 1과 2가 보이니까 이건 암컷일 수가 없어. 유전자 가짓수가 N의 두 종류가 나오면 백퍼그은 수컷 또는 남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만 갖고 있는 N에 들어있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상인 거지. 상인인데 1, 2가 나왔으니까 한 쌍은 상이고 한 쌍은 성일 거 아니야. 그러면 상이면 성이고 성이면 상이니 ㄱ, ㄴ은 상한 쌍 ㄷ, ㄹ은 또 다른 성한 쌍 수컷, 남자에게서만 남자에게서 발견된 성이니까 엑소는 Y인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시작할 수 있었더라면 좀 더 시간 지연이 덜 했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 가계도는 전형적인 가계도로 출제가 된 거야. 이미 최근 3개년 내에 구성원 중에 일부 구성원을 빼버리고 문제를 낸 건 계속 나오고 있거든. 특별하진 않아. 게다가 문제에서 힌트를 꽤 많이 줬지. 시간적 여행만 있다면 끼어맞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자분기 때 꽤 많이 강조했었던 유전자들의 합 유전자들의 합을 갖고 지금 문제를 낸 거야. 근데 이게 수능 문제 스타일에는 아니야. 너무 정보를 많이 줬어. 그리고 이게 지금 대립유전자 두 쌍짜리라 좀 단편적이야.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유전자들의 합을 오래 낼 수도 있다라는 예고로서 받아들여서 우리는 적어도 대립유전자 두 쌍이 아니라 세 쌍까지는 해야 돼. 이미 기출에 대립유전자 두 쌍짜리는 냈단 말이지. 자분기나 철철 개념에서 강조했던 걸 다시 한 번 복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특히 자분기에 다양한 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유형 정리를 다시 한 번 복습해서 할 거면 꼭 기억해 주시고 방금 전에 이제 쌤이 핵심 문항에 대한 이번 육평 문제로 살짝살짝 언급을 했지만 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쌤이 육평 해설 분석 문화 분석 강의에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늦게 될 건 바로 뭐냐 앞으로 공부의 방향 기본 문항에서 만약 실수로 틀렸다 1, 2페이지에서 문제를 틀렸다 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바로 뭐냐 시험 점수는 시험 점수는 기본 문항을 모두 맞춘다라는 전제 하에서 시험 점수가 출발해야 돼. 예를 들어서 기본 문항이 16개였다면 원 점수는 38점인 거야. 기본 문항은 특별한 풀이법이 필요 없지 실수 없이 최소한의 기출 공부와 그리고 필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점수는 38점에서 출발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앞으로 명심해야 될 거. 모든 시험은 기본 문항이 제일 중요하다. 기본 문항을 확실하게 맞췄다라는 그 기본 베이스 아래 핵심 문항을 건드려줘야 돼. 설령 핵심 문항을 다 틀릴지언정 기본 문항에서 틀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쌤이 주장하는 건 계속 모의고사를 봤는데 1, 2페이지에서 틀리기 시작한다. 불안해서 사람이 못 살아. 기본 문항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기본 문항을 신경 쓰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기본 문항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론 복습 위주로 하거든. 근데 우리가 기본 문항을 실수로 틀리는 이유가 정말 어려워서 틀리는 거냐고. 말 그대로 실수로 틀리는 거지. 왜 실수로 틀리는데? 이론은 알지만 그게 문제화 됐을 때 실수가 발생한다는 건 이론 복습만 해서는 안 되고 기본 문항도 꾸준히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꾸준하다는 게 뭔데?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얘기가 비현실적으로 느끼는 친구도 있어. 근데 그렇게 실천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하기도 하다. 난 봐. 꾸준하다라는 것은 매주 꾸준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거야. 매일 하는 게 꾸준한 거지. 매주 했다고 해서 꾸준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왜? 대부분의 공부량은 국수형에 몰입돼 있잖아. 과탐은 어차피 밀릴 수밖에 없어. 근데 생각해보자. 일주일에 하루 이틀 밖에 생명과학을 공부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지속가능의 기억이 유지가 되겠냐고.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공부의 총량이 비슷하다면? 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기본 문항을 꾸준히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수 없이 풀기 위한 속도감을 익히기 위한 거야. 기본 문제도 문제로서 연습을 해야 돼. 핵심 문항. 방금 전에 선생님이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유형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유전자들의 합이 나오면, 막전의가 나오면, 근육 문제가 나오면, 가계도 문제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이 문제의 조건을 파악하고 답을 예상하여 문풀을 시작할 거냐. 모든 조건을 검증해서 정석적 풀이만 풀 거냐. 비현실적. 수험생이 구현하기 힘든 풀이. 그러면 그 유형에 맞게끔 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서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직관적으로 찍어서 문제를 봐야 한다는 거지. 기니지 선지로 봐가면서. 근데 직관적인 조건에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겠냐고. 어떤 친구는 강사들의 풀이법을 다 확실하게 암기를 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 기출문제 잘 풀 거야. 왜? 강사들의 풀이법은 기출문제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것들일 테니까. 근데 기출문제랑 비슷해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나오는 게 현실의 문제인가냐. 그래서 우리는 강사들의 풀이법을 익히는 건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스스로 문제를 풀며 문제를 통해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에 위주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야. 암기보다는. 특히 핵심 문항은. 그리고 그것이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나오려면 반복을 통한 채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 삼박자가 마저 떨어져야 결국은 수능장에서 유전도 맞출 수 있게 된다라고 쌤은 주장하고 싶은 거지. 출제 경향.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초고난도 문항은 없어서 대부분 다 중킬러. 그리고 시간 내 20문제를 풀이가 고3들은 아직까지도 빠듯하지. 훈련의 양도 부족하고 중킬러의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만만하게 보였지만 사실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문항은 매우 평이했기 때문에 기본 문항 쪽에서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등급이 갈려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실수 없이 기본 문항을 모두 맞췄었어야 돼. 1단원에서 2문제, 2단원에서 2문제, 3단원, 4단원, 7, 6, 5단원은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쌤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향후 우리가 9평이든 수능이든 간에 요번 6평에서 언급되지 않거나 좀 더 보강을 해서 공부해야 될 게 다인자 유전의 다양한 유형. 사실 이번에 14번의 다인자 유전은 기존의 기출 스타일이거든. 돌연변이는 유전자 돌연변이. 구조이상, 수이상을 골고루 다양하게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 공부량이 뒷받침 돼야 되겠지? 그리고 유전자 유무표가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에 셋상까지는 해줘야 되고 가계도도 진짜 다양한 가계도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될 가계도. 감수 분야가 DNA 상대량 전통적인 유형이지. 유전자들의 합, 매우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 올해의 수능 주요 주제이기도 해. 매우 뜨끈뜨끈한 신상 기출이란 말이야. 기출 문제가 5문제도 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막전이가 좀 더 심화스럽게 나올 걸 대비해서 최소한 자분기 수준의 막전인으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근육 같은 경우에도 이번 근육은 개념적인 문제로 출제가 됐지만 일반적으로는 추론형을 내잖아. 단변변화 추론이든 아니면 계산 문제를 이용한 수학적 계산 문제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공부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친구들 보면 수업 시간에 예전보다 더 자주 졸거든. 그리고 멍해. 번아웃 증후군에 걸린 것 같아. 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공부하는데 버틸 재간이 있겠냐고. 후반전은 체력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집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루에 적어도 30분에서 50분 사이의 운동은 꾸준히 해줘야 된다. 매일 운동해야 돼. 그래야만이 버틸 수 있어. 정말 하반기 때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친구라면 6월달부터라도 꾸준히 매일 30에서 50분 정도는 운동을 하셔야 된다. 체력전이야. 특히 수능은 체력전이라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6월 평가원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화 화이팅!